서방님! 동서!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얼굴들은 왜 그렇게 어두워? 무슨 일 있는 거야? 일단 들어와 앉아들 아르미는 잠들었어요? 응 조금 전에 막 잠들었어 뭐 좀 줄까 동서? 저녁은 먹었어? 저희 괜찮아요 형수님 좀 앉으세요 본론부터 얘기해봐 괜히 뜸들이지 말고 형 돈 좀 해줘 급한대로 5억만 아우 서방님 회사에 무슨 일 있어요? 이번 주 안에 엄 막아야 된대요 그거 못 막으면 저희 죽어요 형님 이렇게 갑작스럽게 엄을 막아야 될 정도로 네가 뭘 잘못하기라도 한 거야? 기한 안에 돈이 들어올 줄 알았지 적은 돈도 아니고 들어올 것만 믿고 언까지 반응했다는 거야? 사업 판단은 내가 그 정도 판단이 안 돼? 아주버님 저희가 지금 그런 소리 듣자고 온 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다 아는데 굳이 그걸 또 얘기하세요 안 그래도 속상한 사람한테 동서 일단 들어봐 우리는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 내 이 형수 아이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몸조리 아직 안 끝났는데 이 밤에 이렇게 쳐들어와서는 갑자기 5억을 해내라고 하면 나는 무슨 수가 있겠니? 그럼 아주버님은 이 회사 부도나는 꼴 그럼 지켜보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동서 부도라니 어떻게든 그런 일은 막아야지 지금 하시는 얘기가 그렇잖아요 오직 급했으면 이렇게까지 찾아왔을까요? 그런데 잔소리나 하시고 돈 없다 하시고 그게 안 해주신다는 소리잖아요 제수 씨 지금 당장은 나도 방법이 없다는 뜻이에요 오늘은 늦었으니까 어디 알아볼 데도 없고 조금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형 나 진짜 형밖에 믿을 데 없는 거 알지? 나 좀 살려줘 오늘은 늦었으니까 여기서 주무시고 가세요 작은 방에 잠자리 해놓을게요 잠시 후 당신 어디서 돈 용통하나 지금 그거 생각하고 있지? 집 담보로 대출받을 생각하고 있지? 다 보여? 다 보이지 그럼 솔직히 동서 얄미워서라도 나는 안 해줬으면 하는데 제수 씨가 왜? 그렇잖아 맨날 자기 필요할 때만 우는 소리하고 지금도 그래 당신이 돈 해주는 게 당연한 것처럼 큰 소리나 치잖아 우리가 부모 같은 마음으로 부모해야지 어떡하겠어? 당신 평생을 서방님한테 부모 노릇했어 형이란 이유만으로 당신 대학 포기하면서까지 서방님 공부시켰지 유학 보냈지 사업도 시작하게 했지 그거 다 당신 자신한테 투자했으면 지금 당신이 식당이나 하고 있겠냐고 이만큼 잘되는 식당 하나 있으면 됐지 왜? 그래서 서운해? 서운하긴 당신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서방님을 어떤 마음으로 키웠는지 내가 다 아는데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해? 서는 정해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우리한테 나름이도 있고 당신 계속 이렇게 끝도 없이 퍼주기만 하면 서방님도 동서도 고마운 줄 모른다고 뭐 알아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꼭 못 박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거라고도 꼭 얘기하고 이러다 이자도 받자고 하겠다 당신이 행여나 당신이 행여나 서방님한테 이자 받겠다 원금이나 안 떼먹히면 고맙지 암튼 집담보 대출까지 받을 생각이면 정말 똑바로 얘기해야 돼 집 잘못되면 그땐 서방님 내가 아니라 우리가 죽는 거라고 5일 후 5억이면 된다고 했냐? 형 진짜 고마워 어떻게 구한 거야? 집 담보로 대출 받았지 돈이 어디 있겠어? 이렇게 큰 돈이 형 때문에 내가 산다 진짜 서방님 그 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생색내는 건 아니지만 정말로 잊으시면 안 돼요? 당연하죠 형수님 제가 꼭 갖겠습니다 이 돈 요 며칠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겠니 얼른 가서 급한 불부터 꺼라 형 진짜 내가 잘할게 진짜 고마워 그리고 서방님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에요 아셨죠? 저희도 이제 더 이상 대출 받을 데도 없고요 알아요 형수님 잘 쓰겠습니다 3년 후 식당 동서 조금만 기다려 이제 금방 점심시간 끝나면 한가해질 거야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있어 네 형님 구나저나 형님은 좋으시겠어요? 벌써 식당 3호점까지 내셨다면서요 에이 좋긴 뭘 바쁘기만 하지 3호점이나 되면 기업 사장님이나 마찬가지인데 형님이랑 아주버님은 쉬고 다른 분들한테 좀 맡기세요 우리가 움직여야지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하긴 저희랑 다르게 이런 식당일이야 바쁜만큼 돈 버는 거잖아요 저희야 뭐 머리만 굴리면 되는 거지만 아이고 아이고 또 무슨 소리가 하고 싶어서 슬슬 시동 거는 거야? 아유 아니에요 저 형님 속 끌그러운 거 아니니까 얼른 하던 일이나 하세요 제가 설마 예전에 형님한테 싸가지 없이 굴던 그때처럼 철이 없겠어요? 이젠 저도 사모님인데요 그래 알겠습니다 사모님 잠시 후 아유 이제 한숨 돌리겠네 그래 무슨 일이야 동서? 잘 지냈어? 왜 이렇게 소식이 뜸했어? 아르미 아빠가 얼마나 궁금해했다고 그러셨겠죠 돈 빌려주고 발 뻗거나 주무셨겠어요? 여깄어요 5억 저 오늘 돈 갚으러 왔어요 이걸 어 형님 무슨 생각하시는 거예요? 혹시 3년치 이자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그게 아니라 그렇죠? 어우 난 또 동생한테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게 어딨어요 그런 속물이신 줄 알았잖아요 동서 우리 말은 바로 하자 우리가 얘기 안 했어도 그런 건 너희가 먼저 얘기를 꺼내는 게 인지상정이야 인지 뭐 어려운 말 쓰고 그래요 그러니까 3년치 이자 뱉어내라 그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가 아니잖아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형님 이런 분이셨구나 근데 그동안 가식 떨고 있었던 거예요? 돈 갚았으니까 제가 이제야 하는 얘긴데 그때 진짜 서운했어요 뭐가? 뭐가 서운했는데 그래 아니 꼴랑 5억 빌려주면서 그이한테 이게 마지막이다 어쩐다 그런 얘기 하셨다면서요? 그때 저 진짜 서운했어요 어떻게 형제지간이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돈 빌리는 사람 자존심은 생각도 안 하신 거잖아요 동서 나 동서랑 싸우기 싫어 그만해 이제 밥이나 먹고 가 내가 금방 차려줄게 지금 밥 먹을 기분이 나겠어요? 기분 더러워 죽겠는데 아무튼 돈 갚았으니까 더 이상 그걸로 생생내지 마세요 사실 그동안 불편했다고요 뭐가 그렇게 불편했는데 뭐 대단한 거 해줬다고 치사하게 이자 주고 싶었던 마음 들었다가도 싹 사라졌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냥 가는 거야? 진짜? 밥 먹고 가라니까 형님이나 많이 드세요 잠시 후 천연 저거 사가지가 아주 파가지네요 왜요 아줌마?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인간이 진짜 별로예요 사모님이 부처님이신 거예요 나 같았으면 그냥 아가리를 꽉 찢어놨네요 내가 뭘 서운하게 했나 보죠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사모님 잘못한 거 눈곱만큼도 없어요 저 인간이 그냥 막대 먹은 거지 아휴 그만하세요 들어가서 낮 좀 주무셔야죠 제가 사모님보다는 오래 살아서 아는데요 저 인간들 잘해주지 마세요 딱 봐도 뒤통수 제대로 칠 인간들이에요 동생이에요 동생 동생이 뒤통수 쳐봤자죠 부모 자식간에도 뒤통수 치던 세상에 형동생이 무슨 소용이래요 제가 다 사모님 생각해서 하는 소리예요 새겨 들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으니까 얼른 들어가 쉬세요 한숨 주무시고 저녁 장사 또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1년 후 당신 또 서방님 걱정해? 통 연락이 안 되잖아 걱정마 내가 동서 SNS 봤는데 지금 유럽여행 가 있더라고 그래? 일은 어려운 거 없이 잘 풀리고 있나 보지? 작년인가 동서 왔을 때 내가 알아봤었는데 그때 당신이 해준 돈으로 어음 맞고 수출길 다시 열려서 사업 잘 되는 것 같더라고 다행이네 서방님도 좀 그래 항상 그렇더라 뭐가 또 그런데 일이 좀 잘 되면 통 연락을 안 해 자기들 아쉬울 때 돼야 한 번씩 찾아오지 시부모님들 살아 계셨어도 그렇게 했을까? 그런 거 바라하지 말라니까 그러네 바라는 건 아니어도 사람이다 보니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지 당신 이렇게 애타는 것도 모르고 우수식이 희수식인 거지 뭐 일 때문에 바빠서 연락 없다 생각하면 돼 우리도 식당 이만큼 잘 되고 있고 유근이도 잘 살고 있으면 되지 각자 잘 먹고 잘 살아서 될 일이면 우린 벌써 재벌 됐네요 이 정도면 재벌이나 마찬가지지 아름이 데리러 갈 시간 안 됐어? 할 말 없으니까 딴소리는 안 그래도 지금 막 가려던 참이네요 한 달 후 성복씨 오랜만이에요 일은 잘 되고 있어요? 네 제수씨 덕분에요 가게는 잘 되는 거야? 보는 게 전부지 뭐 가게 일이야 그래도 근방에서는 맛집으로도 알려져 있고 사장님들도 친절하다면서 일부러 본져 보는 사람들도 있다며? 아휴 다 똑같은데요 뭘 너는 어때? 진짜 일은 잘 돼가고 있는 거야?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왔어 중국으로 회사를 분사할 계획이 있는데 너 투자 좀 해라 투자? 지분 줄게 비전 있는 일인 거는 너도 알잖아 그거야 알지 중국 시장이 있지 근데 너도 알다시피 내가 돈이 어디 있겠어? 맹세코 불려서 돌려줄 거야 네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너 나 믿지? 불할 친구 안 믿으면 누굴 믿겠냐? 얼마나 필요한 건데? 한 10억? 10억이요? 아휴 이제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제수 씨 유석이랑 한번 잘 의논해 보세요 이제 제수 씨도 물에 손 담그는 일 그만하시고 아름이랑 편하게 사셔야죠 며칠 후 당신 또 잠 못 자네? 성북 씨 얘기 때문에 그러지? 그거 도와주고 싶어? 성북이 일 허투루 하는 애 아닌 거는 당신도 그동안 봐서 잘 알잖아 걔 지금 돈 필요한 거야 그거랑 이거랑은 사안이 다르잖아 10억이 누구 집 애 이름도 아니고 그만한 돈도 없고 우리 사후 좀 내는 거 좀 미루면 어때? 아니 그걸 왜? 다 준비해놓고 이제 하기만 하면 되는 걸 우린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하잖아 사후 좀 투자 미루고 가계 담보 좀 잡히면 그 정도는 되지 않겠어? 아이고 하느님 맙소사다 진짜 당신은 부자 되긴 틀렸어 지금도 충분히 부자잖아 아휴 몰라 당신이 알아서 해 난 못 도와줘서 안다른 사람을 무슨 수로 맞겠어? 항상 나 믿어줘서 고마워 여보 내가 당신을 어떻게 말려 대신 성북씨한테는 이자 쳐서 받았고 서방님 때처럼 원금만 달량 갚아봐라 아주 그냥 성북이가 10배로 불려서 주겠다잖아 믿어보자고 혹시 갈랑벌의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10만 명 중에 한 명 나타나는 희귀병이에요 희귀병이요? 선생님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얘기예요 저는 그냥 애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간다고 해서 검사나 받으려고 온 건데 도대체 저희 애가 무슨 병이라는 거예요?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하나예요 심하면 전신마비까지 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빨리 오셨어요 증상도 그렇게 깊진 않고요 아휴 어떻게 이런 근데 희귀병이라면 치료는 할 수 있는 건가요? 다행히도 이 병은 완치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선생님 일단 주사로 증상이 악화되는 걸 멈추고 그 다음에 운동 재활치료도 병행할 거예요 빠르면 2개월 길게는 1년이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증상이 개선된다면 완치가 가능하니까 일단 한번 시작해보죠 그날 밤 어떻게 이런 일이 한꺼번에 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여보 아름이 깨겠어 이제 그만 울어 운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잖아 알아보니까 치료비가 최소 5천만원은 들거래 그 이상 들 수도 있다고 하고 식당 프랜차이즈를 더 늘리는 게 아니었나 봐 괜히 무리를 했던 것 같아 가게 문 다 닫은 게 뭐 당신 잘못인가? 코로나 때문에 문 닫은 가게가 한 달도 아닌데 그래도 눌리지만 않았어도 피해도 적었을 거 아니야 그랬으면 지금 이렇게 아름이 치료비 걱정도 안 했을 거고 성복 씨는 연락 없어? 그나마 가게 담보로 돈 다 빌려줬는데 그거라도 좀 어떻게 해봐야지 연락이 안 돼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정말 어쩌면 좋아 사람 죽으라는 법은 없다더니 다들 죽어라 죽어라는 것도 아니고 당신 성복 씨한테 투자한 돈 때문에 다른 대출은 받을 수도 없잖아 우리 아름이 어떻게 해 내가 날 밝으면 어떻게든 좀 알아볼게 그러지 말고 서방님네 얘기해볼까? 거기 사업은 코로나고 뭐고 타격 없는 것 같더라? 유근이한테? 아니다 내가 동서 한번 만나볼게 괜히 당신 동생한테 싫은 소리하는 거 내가 보고 싶지 않다 당신이 서방님을 어떻게 키웠는데 끝까지 든든한 형이어야지 이런 모습 보이는 거 내가 싫어 내가 당신한테 면목이 없다 미안해 여부 그런 소린 하지도 마라 지금 우리한테 일어난 일들 중에서 당신이 혼자 결정한 일은 하나도 없고 당신이 잘못한 일도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미안하단 말은 하지 말고 그냥 같이 버텨보자고 버텨보자고 며칠 후 동서 잘 지냈어? 피부가 아주 반짝이는 게 좋아 보인다 형님네 가게 문 다 닫았다면서요? 어떻게 알고 있네 소식은 들었죠 그래서 더 연락 안 한 거예요 왜? 걱정되면 더 연락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무슨 말씀이세요? 괜히 연락했다가 형님 알린 소리라도 하면 어쩌려고 제가 제 무덤을 파겠어요? 그래 내가 알린 소리 좀 하러 왔어 아우 듣기 싫은데 눈 딱 감고 얘기할게 아름이가 좀 아파 치료비가 5천만 원 정도 든다는데 동서도 알다시피 지금 우리 사정이 좀 그래 아우 정말 듣고 싶지 않다니까 이러시네 코로나만 끝나면 다시 가게 문 열고 금세 갚을 수 있을 거야 그 정도는 우리 가게 얼마나 잘 됐었는지 동서도 알잖아 형님 참 말씀 편하게 하시네요 저희 사업 잘 되는 거 알고 오셨죠? 무슨 거머리도 아니고 안 그래도 저희 등골 빼먹으려는 인간들 요즘 수두룩해서 아주 피곤해 죽겠는데 형님까지 왜 이러세요? 그런 소리 해도 지금은 다 참을 수 있어 내 딸만 살릴 수 있으면 돼 그러니까 동서 됐다니까 그러네 5천만 원이 누구 집의 이름인 줄 아나? 아 좀 꺼져 이 거머리 같은 년아 아! 아! 뭐야! 잠시 후 뭐야? 아주버님 지금 쟤 딱위 때리신 거예요? 그래 때렸다 여보 왜 이래? 당신 언제 온 거야? 아무래도 당신 혼자 보내는 게 좀 그래서 따라와 봤어 지금 인연이 당신한테 뭐라고 한 거야? 아니야 여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 지금 그 말 다시 한번 해봐 하라면 못할 줄 알고? 거머리 같은 인간들이 어디다 손찍음을 해? 에이차! 아! 이게 근데! 또 때렸냐? 또 때렸어? 그래 또 때렸다 어이가 없네 진짜 5천만 원도 없어서 빌리러 온 주제에 어디서 큰소리에 손찍음까지 해! 벌벌 기면서 빌어도 줄감을 깐파내 맞아 동서 동서 말이 맞아 아주 꼬라지가 좋다 계속 빌어봐 어디 무릎이라도 끌으면 혹시 알아? 옅다 하고 던져줄지? 니까년 돈 필요 없어 이년아 아! 진짜 왜 이래요? 갈 때까지 가자는 거야 지금? 돈 한 푼 없는 인간들 구수해서 아예 바닥까지 보내줘? 어? 여보 제발 이러지마 당신 일어나 이까년 돈 필요 없으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이러지 말라니까 큰소리 뻥뻥 치기는 뭐? 돈 없어서 애 죽이게? 자 이거 봐 우린 이 돈 필요 없어 이게 뭐야 일십 백천 십억? 아니 아니 백억? 뭐 뭐라고? 이게 뭐야 여보? 어떻게 된 거야? 당신 아침에 나가고 나서 성복이한테 연락 왔어 중국에서 일처리가 늦어지면서 정신이 없었다고 하더라고 정말 미안하다고 그래도 그렇지 백억이 어떻게 두자 원금이랑 지붕까지 다 쳐서 보낸 거야 이게 진짜야? 정말이야 여보? 진짜는 무슨 아우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거짓불황하는 것 좀 봐 백억이 장난인가 하루아침에 없던 돈이 백억씩이나 생기게? 그러지 말고 차라리 무릎 꿇고 빌라니까요 그럼 애라도 살릴 수 있잖아 재활용도 못할 쓰레기 같은 년 너는 계속 그렇게 싸가지도 없이 인정머리도 없이 살아 싸가지 없고 인정머리 없는 게 돈 없는 것보다 낫네요 동서 동서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잘해라 너 그렇게 살다가는 네 주변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가 어차피 형님 같은 거머리들밖에 없어서 다 떨어져 나가는 게 좋아요 인간 같지도 않은 걸 갑시다 여보 며칠 후 형님 애 아빠가 그러는데 백억 그거 진짜라면서요? 하아 세상에 대박 형님 제 문자 받으셨어요? 형님은 인정머리 없는 사람 아니니까 저 모른 척 하시는 거 아니죠? 형님 요번에 에르메스 신상 나온다는데 저랑 같이 쇼핑 가실래요? 형님 댁으로 툿불 등심 보냈어요 맛있게 드세요? 형님 왜 연락이 안 되세요? 혹시 저 차단하신 거 아니죠? 형님 10년 전에 빌려주신 5억 이자로 5천만 원 통장이 나왔어요 저 잘했죠? 저 이쁘죠? 형님 백억 부자 형님 연락 좀 주세요 그 후 싸가지 없는 동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저에게 연락을 해오지만 그래봤자 일십의 고통만 느끼고 있을 겁니다 제가 자존심 내려놓고 부탁할 때 일말의 동정이라도 보여줬더라면 저도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굴진 않았을 거예요 아이 목숨이 걸린 문제를 두고 사람을 개무시하던 동서랑은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아 절연했습니다 남편도 서방님한테 동서버릇 제대로 고쳐놓지 않거나 헤어지지 않으면 안 보겠다고 선언했고요 딸은 무사히 치료를 받고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중입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다시 문을 연 식당도 잘 되고 있고요 물론 잠깐의 시련은 있었지만 남편의 선한 품성이 다 복이 되어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